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병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일단 일본까지 왔고 내가 지금 안 하고 가면 생각이 남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. 아, 걱정했네. 조심해라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OK, 정말 괜찮아요. 살, 살. 이렇게 치는 거야. 이렇게 치는 거야. 이렇게 치는 거야. 이렇게 치는 거야. 아픈 것도 있고 무섭게 집중하는 가현이 이후 오 오 쉬 고맙습니다 나 왜 기억이 뭐 고eron 제 세계는 아닌데 내가 니가 키스터를 좀 좀 이거 패가스에 Shadow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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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다시 가야겠어 그거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는 Because you're a fake 가현에게 자신의 주특기를 알려주는 홍창수 씨. 에이블롤 가벼운 스파링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구요 가연아 파이팅! 신원 웨플러 Works 신원 웨플러 Rand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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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수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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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최고 최고 눈 엄청 감았어요 정말 최고 내가 말하는 거 좀 알았지? 네 페이크 페이크 아까 말한 페이크 다 썼어요 다 다쳤어요 좀 맑고 다치기 쉬우니까 연습만 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 절대로 무기가 되니까 한번 웃을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 아세요 이 말 이 말은 내가 만든 말인데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걸어가자 그런 말 이 말은 지금 가현 씨에게 내가 선물해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걸어가자 아유 더 재밌어 그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넘어가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응원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이었고 그냥 음 뭐랄까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평소처럼 막 저돌적이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아까 알려주신 거 한 번은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심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화끈한 시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